사람들도 시키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인스타트 사고네 뭐 한밧고 누가 주면 돼? 오케이 바삭바삭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으, 하나. 2,000원. 200,000원. 200번 저거 한번 넣어내는 겸? 난 전세 016년 차도 오리는 한번 모여야 돼. 난 이거 절대 알았잖아. 난 보험 만기가 됐어. 10년. 다시 넣어야 된다 아예? 다시 넣어도 되고 찾아도 되고. 65% 나아. 다시 넣어내는 게 다가. 다시 넣어내는 게 다가. 굳지 너가 겹치고 있어. 이제 공수에서 havenся. 아 맞네? 아 잊어버렸다 그게 그게 두드리한거 아닌가? 아 그거 잊어버렸네 나 꽂힌다